양자, 우리 볼 수 있어? 양자! 양자를.. 보여줄게. 양자를 보여준다고? 음악이 깔리지 않나? 띵두르릉띵띵 와아아! 잠깐만 이거 또 딸들이 다 시켜준 거지? 아파 이거 같애 이거 꺼내는데 그거 하라고 띵두르릉띵 WT 띵두르릉둑 띵두르릉띵 여기 양자가 양념 어? 자 이게 양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양자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양자가 작다는 거야 아니면 투명하다는 거야? 사실 그 용어가 틀렸는데 양자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가 아니야.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양자는 무언가 이렇게 띄엄띄엄한다는 뜻이고 양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래 원자야.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지? 동전.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자를 확대를 해서 동전만하게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 원래는 너무너무 작은데 안 보이는데 이거를 똑같은 비율로 동전을 확대시킨다면 이 동전은 지구의 크기가 됩니다. 원자와 동전은 한 10억 배 정도 차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하나는 그거를 많이 모이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너야. 이 몸 자체가 원자로 돼 있다고. 그 원자 하나를 보려면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겨우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손이 되고 책상이 되고 볼편이 되고 종이가 되고 지구가 되고 호동이는 내가 원자라고. 조금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남동보다 조금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다. 아까 우리가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원자를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원자라고 아까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는 얘기 안 했잖아. 맞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궁금했어. 원자의 생김새는 저렇게 한 가운데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이런 공들이 모여 있는데 저것을 원자핵이라고 하고 저 주위에 막 이렇게 유령같이 돌아다니는 거 저걸 전자라고 해. 전자. 사실 이 구조가 되게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태양계랑 비슷해. 맞아요.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 화성 목성 그런 우주의 모습이 사실 원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 전자인데 유령 같은 전자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서 전자를 이해하자 새로운 종류의 공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학의 이름이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을 이용한 회사들이 전자. 전자. 전자 이런 전자 회사들. 그 전자가 바로 이 전자야. 이게 없었으면 그런 회사는 없어. 대박. 양자 너무 재밌는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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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